1, 2, 3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여러분 RBW에서 엔터테인먼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엔터 비즈니스 음악 레이블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이론 강의부터 실무 실습, 취업 컨설팅까지 모두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별로 가상 레이블을 구성하여 앨범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직접 진행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교육과정이 무료라고 합니다 교육을 수료하는 분들은 축하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니까 일석이조겠죠?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, 뮤직 비즈니스의 모든 것에 방문 지원 부탁드립니다 엔터 취업을 꿈꾸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며 저희 퍼플키스도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퍼플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